후방이동! 그렇지 습격! 다시한번 다시한번 습격! 어 이거 쎈데? 뭐는? 억제! 이거 봐라? 이거 장비를 채웠네 습격 습격! 이거 부르겠네 다른 막피 습격! 얼른 습격! 나보다 빠는가? 습격 습격! 습격! 그렇지 억제하고! 이거 봐라? 다시한번 습격 다시한번 습격! 그렇지 영병 일격! 다시한번 습격! 저사람 뭐야 왕호평? 아이씨 깜짝 놀랬네 다시한번 다시한번! 습격! 그렇지! 푸신당무! 푸신당무! 습격! 이거 한방 한방 더! 그렇지! 연격! 일격!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습격! 타전문 습격! 연격! 어 이거 봐라? 이걸 버티네? 이거 쉽지 않겠는데? 막피 또 오면? 이거는 이거 이거 봐 이거 퇴포쪽으로 가는게 이습플러스 이습 돌면서 부르고 있는데 내가 도망가야될 형편이기도 하고 푸신푸신당무! 아이 이씨 습격! 습격! 이거 봐라? 보라가 풀리는데? 습격! 에이 풀렸네 이게... 장비 차고 왔어 장비 차고 왔어 그렇지! 후방 이동! 습격! 침식의 저주 이걸 저주로 걸었어 공격 안하면 풀리죠 저주 권하마나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걸 잡기가 쉽지 않네 이동 속도 중간 10명씩 글 찍었네 이거 그렇지! 다시 한번 습격! 이 정도 버틸 정도면 이거 장비를 옮긴거네 여기다 그렇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정도 버틸 정도면 이 정도 버틸 정도면 안되겠어 도망가면 도망가면 못 잡겠는데 그렇지! 풍신남무 까지 연다! 풍신남무! 짜자자 연격! 습격! 습격! 요 한방! 아 이게 안들어가나? 그렇지! 다시한번 습격! 다시한번! 다시한번 습격! 다시한번! 다시한번! 저수가 걸렸는데 풀리겠지? 풀리겠지? 응 풀렸고 그렇지! 분신남무! 다시한번 습격! 아 이걸 버티네 이걸 버텨 아 이거참 다시한번! 다시한번! 그렇지! 이게 적지않은데! 적지않은데! 이게 지금! 이거 봐! 이게 특급물약 같기도 하고! 그치? 응! 중급물약이나 특급물약 같은걸 먹었나봐! 후방이동 할 준비해야지! 얼른! 후방이동! 그렇지! 분신남무! 아이! 이거 봐라! 저수 걸렸네! 흠! 흠! 부지나무까지 그렇지! 연타로! 아 이거! 부지버트인데! 도지! 이거 도지를 좀 해야하지? 도지... 소리를 빨리 맞는지 rev singer 인사яж 이 정도 터지면 쓰러져야되는건데 데미지가 물약으로 따라가는거지 풍신나무 풍신나무 그렇지 아이씨 도망가니까 이게 내 풍신은 저기있네 그렇지 다시한번 다시한번 아이씨 도망가는 바람에 짱돌고 났네 짱돌고 났어 되지 되지 됐어요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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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했어 고맙습니다